프라이데이 어제 경기도 화정 신도시 한 아파트의 상가 신축 예정 부지에서 끔찍한 토막살인 방관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선비로스 저녁은 드셨어요? 아 잠시만요 아우 그거 돼지록이에요 간혹 수면내시경 중에 환자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속에 있는 얘기 같은 거예요 이 귀한 건데 맛 좀 보시라고요? 아니 뭐 이런 거라고요 행경마게 사람 행경마 네? 선생님 놀라셨네 소 안창살이에요 나는... 나는 함정에 빠졌어 프라이데이 아이씨이 아이씨이